네 안녕하세요. 8월 25일 금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의 기록을 마치게 하시고 또 여우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할 임무를 맡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에서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16절과 20절에 비슷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길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0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이 쪄서 다른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겼다는 점에서 이 음행의 이미지는 언약 위반의 본질을 주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포용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지 않은 이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람을 피웠다는 말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재난과 재앙으로 환란을 겪게 될 때 그들은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다친 이 재앙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 노래를 기록하고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여 가르쳐서 이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26절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곁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노래를 가르쳐서 가르치게 하고 또 외워 부르게 하여서 이 노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 잘못을 일깨워줄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이 오늘의 19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기록된 노래를 옮겨 적게 했고 또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23절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라 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여우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게시의 말씀을 마지막 한 글자까지 다 기록하고 마친 후에 이 레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시하는데요. 여우와의 법을 기록한 이 책을 법계 곁에 두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했던 레이인들에게도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레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모세는 예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요. 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절에 고집을 피우며 거역하는 것 또 이 거역한다라는 걸 다른 성령에서는 반항적이다. 목이 곧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살아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데 모세 자신이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을 일어날지 탄식하는 내용이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은 뒤에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또 명령했던 것을 떠나 악한 일로 행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수 없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모세는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노래이면서 또 이 모세의 노래가 이 기록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증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더 애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에 우리의 열심이 더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일부분의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더 나은 삶의 지표를 추구하고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실패로 돌아갈 것을 모세도 잘 알았기에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이들에게 너무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유일하게 얘기하는 긍정적인 또는 힘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23절에 여우수아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 또한 비교적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말투나 목소리 톤이나 타인에게 전달되는 이미지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다 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미지에 비해 겁이 꽤 많고 낯을 가리고 성격도 꽤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이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교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 중에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누군가 내 기도에 대해서 듣는 것에 예민하거나 또는 더 진솔한 기도에 깊이 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싶을 때 이 타이핑을 치면서 노트북으로 기도하는 기도글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그 방법이 저에게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주저하고 고민하는 많은 시간 속에 잠을 못 이루거나 아니면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문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물론 다 너무 솔직하고 너무나도 장르가 스펙타클해서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저와 하나님만 공유할 수 있는 노트북이 하나의 문 파일로 저장되어 있지만 그때 그 기도문을 적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대학생활의 큰 부분을 제가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함께해달라는 요청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미지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주저하고 있는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함께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바로 기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내 문제를 내 것으로 내 입장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줄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관계 속에 또 타인과의 또 우리와 나 스스로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을 때 하나님께 진실로 토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실패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끝내 우리가 다가가야 할 도달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끝내 붙잡고 불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가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패이고 멸망이고 혼돈의 악행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놓여질 것이라고 예측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붙잡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래로, 율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 전체를 다 증명했던 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가 담긴 32장의 일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서 진행되는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 내가 말할 테니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내가 입을 열 테니 주목하여라. 나의 가르침은 부드러운 빛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아침 이슬처럼 맺히나니 새싹 위에 내리는 가랑비, 정원에 내리는 봄비 같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응답하여라. 그분은 반서,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너희가 의지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울고진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의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맞추는 그 작업이 그 낮은 자세의 겸손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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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